5월 2013년 9월 13일까지 신병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사람이랑 방역 맞춥니다. 팔 뻗습니다. 국제에 대하여! 네! 성인하여! 네!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듭니까? 오늘부터 너희들은 군인입니다. 옷 갈아입는데 1분이나 걸리면 그건 그냥 민간인 싸재인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점호 3분 전. 훈련병 밤새 모포만 접을 겁니까? 네! 공주사! 골과 석석 떨어뜨려! 골대 찍고 선착순! 식사 종료 3분 전! 남은 스테게디 강동명 벗어!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하나! 하나! 우리! 나 국명 복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연을 어떻게 듣었냐. 집 밥 먹고 싶다. 엄마도 보고 싶고. 우리 전장병 특급전사 만들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사병 하나가 쓰러져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 산악구보 정도만 추가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몰라 DP 바꿀라 그러나 DP도 바뀝니까? 다가리 다 꼬플리나 뽑으세요 대가리 다 뽑아버리기 전에 나무 심고 있습니다 식무기술 아닌데? 험영 대장님 심으라 했지 말입니다 박사 옆이 좀 설렁해 보인다고 이게 안되나 이게 어? 삽질하라니까 왜 땅바닥에다 소꿉놀이를 하고 있나 형 일병까지 다 하셨으면 후임들 개념관리는 알아서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준호 안준호 이병 안준호 1338기 8월 군번 김일성 이병 안준호 너는 XXXXX야 그냥 왁구가 맘에 안 들어 위치로 위치로 못 나와요 어? 니가 안준호구나 그래? 나 아들 아 갑자기 그게 부서는 이 뜨거운 물에 라면 지방이 넣고 그 지방이 라면 봉투를 녹이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몸에 엄청 안 좋지 근데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 짜증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